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이 다육식들이요 점점 말랑합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살짝 물을 줬는데요 지금 물주기가 어떤지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백봉인데요 지금 겨울이고 겨울에는 사실 물 관리가 잘 안되잖아요 이제 바짝 마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날씨도 춥고 성장을 다육식들이 안하기 때문에 꾹 참고 물을 안 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물을 좀 푹 주지는 못하고 살살 겉에만 내려올 정도로는 안 주고 겉에만 살짝 이렇게 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다육식들이 살아가고 있는 건지 입장이 말랑말랑하면 물을 주라고 하라는데 뭐 약간 이 백봉인데요 입장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단단해요 그래서 내가 더 미치겠는 거예요 물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다육이 이렇게 물 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름처럼 얘와 잎이 말랑말랑하고 목말라요 하면 제가 듬뿍듬뿍 주겠는데 입장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맨 마지막 장에 하나 둘 축축 떨어지면서 뭔가 말랑하고 있는데 위에 입장은 빳빳해요 그래서 물을 괜히 줬나 방제하려고 약간 병충해가 생겼나 방제해서 방제하려고 약간 약이 섞여진 물을 이렇게 약간 약간만 뿌려준 거라서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해서 선풍기로 말려주고요 그런데 진짜 너무 어렵고 잘 모르겠어서 한번 이렇게 영상 담아봐요 도대체 이 아이들을 물을 줘야 하는지 꼭 참아야 하는지 혹시 전문가가 계신다면 좀 알려주세요 다육이 물 주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요것도 이제 집시 인데요 분갈이 해주고 물을 한 번도 안 주다가 오늘 위에 살짝만 지금 뿌려 준 상태예요 밑에 흘러내릴 정도로 준 게 아니라 그냥 아 너 살아야지 하고 약간 이렇게 해줬는데 입장을 만져보면은 아직 탱탱하고 물 달라고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병충해 겸 그냥 먼지 먼지 이렇게 좀 닦아내는 겸 해가지고 말라가고 있으니까 정말 다 말라가네요 어떡하면 좋아 입장 이렇게 다 떨어지면서 말라가요 근데 여기가 살짝 자구도 나오고 있네요 귀여워 아이 또 귀엽게 이렇게 자구가 나고 있네요 이 아이는 이렇게 귀여운 창금장이랑 사치 철하여 선물 받은 건데요 아 선물 받은 게 오늘따라 영상에 선물 받은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얘는 선물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통통한 애들이 더 물 주기가 힘든 거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한데 아이가 통통하잖아요 입장이 그럼 얘는 수분을 더 머금고 있을 텐데 물을 줘야 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여기 새로 난 입장은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더 물을 줘야 된다 하나 물을 더 줘야 되나 지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울봉랑 비슷한 애인 거 같아요 얘가 방울봉랑을 제가 물을 좀 너무 아껴줘서 애가 훅 갔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금 물을 제가 안 줘 가지고 지금 말랑말랑해 얘는 탱탱하지 않네요 다른 애들은 얘들이 다 탱탱하고 빳빳한데 얘는 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약간 지금 물을 줘야 되나 얘는 또 고민이 되네요 싹도 올라가고 있고 아 너무 귀엽습니다 아이 귀여워 안녕 사치 철하인데요 얘는 제가 선물 받고 그 이후에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근데 여기가 약간 말라가고 있죠 물을 워낙에 안 주다시피 해서 키워야 하니까 모르겠네요 철하는 제가 처음 키워봅니다 잘 모르겠어요 물을 줘야 하는지 안 줘야 하는지 아 정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약간 실 뿌리가 나왔습니다 어 실 뿌리에요 진짜 실 뿌리에요 실 뿌리가 위로 이렇게 생기나요 어머 어머 신기해 오오오 자세히 보니 여기 아래쪽에 어 뿌리 실 뿌리들이 나오고 있네요 오오오 얘 실 뿌리가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얘 물 한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오늘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실 뿌리의 여왕입니다 하하하하 어 지금 실 뿌리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요 좀 얘는 실 뿌리를 끊어주고 물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아래 자구도 나오고 있네요 아유 이뻐라 얘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화분이랑 잘 선택을 해 가지고 심어 준 것 같고요 얘도 오늘 물을 듬뿍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어 다육이 물주기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은 물 고민을 하면서 초보 다육집사 요렇게 한번 영상 찍어 봤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엘 뗘 twenty one